스마트 리포트 시간에는 셀트로는 중요한 이슈가 나온 것을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영국의 익스트라는 바이오 회사의 지분에 투자하겠다 ABC 전문 개발 업체인데요 ABC라는 건 좀 이따 자세히 짚어드리고 과거에도 셀트로는 ABC 관련된 분야 협력을 캐나다 한 회사랑도 맺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항체 약물 접합체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 이쪽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큰 어떤 딜들이 좀 발생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 셀트로는 신약 개발에 대한 의지를 계속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고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지분 투자를 감안했다는 영국의 바이오 회사가 사실 레고캠 바이오라는 국내 ADC 전문 개발 업체죠 이 회사랑도 연관이 있어요 작년에 두 건의 기술 수출을 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레고캠이 또 연결되는 그런 어떤 구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레고캠이 갖고 있는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ADC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것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 셀트리온과 레고캠 앞으로의 뭔가 좀 접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항체 약물 접합체 이 ADC라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아마 이제 레고캠 바이오 저번에 자세하게 유망주 리포트 다뤄드릴 때 아마 이해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그 항체라는 게 항원에 특이적으로 반응하고 항체라는 게 표적 선택 능력을 갖고 있는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강력한 약물을 접합시켜가지고 접합시켜가지고 원하는 세포에다가 정확하게 이제 약물을 전달하는 그런 어떤 치료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항체 의약품하고 이제 케미컬 의약품이 이제 1세대 이제 약물이잖아요 이게 이제 약간 좀 독성이 있는 그런 어떤 약물이기 때문에 일반 세포에다가 이제 가게 되면 좀 부작용들이 심한데 이걸 정확히 뭐 암세포라든지 뭐 어떤 특별한 어떤 항원에 이제 정확하게 갖다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항체 의약품하고 케미컬 의약품 세포독성 약물을 두 가지를 이 링커로 연결해서 암세포를 공격한다 그러면 뭐겠어요 더 강력한 효능을 발휘하겠죠 그래서 강력한 이제 치료 효과를 가져서 소위 약물 폭탄을 실어 나르는 비행기로도 이제 표현되죠 그래서 ADC라는 게 항체 약물 그리고 항체와 약물 연결하는 링커 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ADC의 관건은 항체하고 약물 모두를 표적을 향해 날아가서 꽂히는 이 링커 기술이 핵심이라고 해요 링커가 너무 단단히 붙어 있으면 혈액 내에서는 안정되지만 세포내로 들어가면 잘 끊어지지가 않아 딱 끊어져서 거기 이제 그 뭐 암세포든 그런 데다가 딱 가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떨어지면 이제 약효를 잘 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제 쉽게 끊어지게 되면 뭡니까 그 세포내로 들어갔을 때 효과가 좋긴 하지만 운반하던 그 길목 혈액에서 이제 끊어지면 이게 또 독성을 가진 어떤 약물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일반 세포에 이제 가 가지고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링커 기술의 핵심인데 그 기술을 가진 기업 중에서 국내에서는 이제 레고켄바이오가 좀 탑 클래스라고 좀 여겨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높은 독성으로 인한 좁은 치료 영역이 이 ADC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단점을 극복한 차세대 ADC의 등장으로 다시 항암제 트렌드로 제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셀트론 기사 내용을 보면요 셀트론은 이제 ADC 치료제 분야 역량 강화 영국의 익수다 테라퓨틱스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 셀트론은 이 항체 약물 접합체 ADC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DC 치료제는 강력한 치료 효과 때문에 약물 폭탄을 실어나라는 비행기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셀트론은 공동 연구 개발에 이어서 지분 투자까지 나서는 등 ABC 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5일 날이네요 좀 지났네요 이제는 이제 언론에 좀 나온 것 같은데 지난달 15일 이사회를 열고 영국의 ADC 개발 전문 제약사인 익수다 테라퓨틱스에 대한 지분 투자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회사는 투자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면서 그동안 항체 전문 회사로서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것들까지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기사화가 된 것 같은데 ADC 기술은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런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는 거고요 뭐 한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하신 거네요 기존 약물들을 ADC 플랫폼을 활용해서 적용한다면 기존에 있던 치료제 신약들에 비해서 상당히 유망하다는 것이 더 높은 어떤 효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약물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제 ADC 치료제의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3조원에서 26년 약 28조원으로 연평균 37%의 고성장을 기록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레고 캔바이오와 알테오젠, ABL바이오 등이 ADC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제 레고 캔바이오의 경우 지난해 5건 총 1조원이 넘는 ADC 관련 기술 수출 성과를 내보이기도 했다 셀트론도 이제 2019년도 캐나다의 아이프로젠바이오텍과 손잡고 ADC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으며 현재 유방암과 위암, 혈액암 등이 있어서 ADC 형태의 신약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ADC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셀트론이 굉장히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항체에 굉장히 도포적인 기술인력을 갖고 있는 게 셀트론이고 이거를 조금 더 효능을 배가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고민의 결과에서 이 ADC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셀트론 측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아이프로젠바이오텍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고요 높은 치료 효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ADC 치료제 시장 셀트론의 ADC 기술 투자가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어떤 성과, 어떤 신약 후보물질이 딱 나와서 임상에 진입하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네요 특히나 이번에 레키노라라는 항체 치료제의 신약을 만들게 되면서 아마 쌓은 어떤 노하우들을 ADC라는 기술과 함께 결합시켜가지고 보다 더 빠른 어떤 신약 개발의 어떤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과거 내용도 한번 체크해보죠 2019년도 아까 이제 본 캐나다의 아이프로젠바이오텍과 이 이제 항체 약물 결합 치료제 ADC 개발에 나선다는 그런 기사가 이제 과거에도 이렇게 나섰습니다 특히나 이제 셀트론이 갖고 있는 유방암 위암 치료제, 트라스트 주맙, 혈액암 치료제, 리특주맙 등 다양한 어떤 항체 표적 치료제가 있죠 요거를 이제 ADC 신약 형태로 개발한다 그러면 더 높은 효능을 발휘하는 그런 어떤 제품으로 개발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셀트로는 아이프로젠의 헐트 CD20 항체 등 총 4종의 임상 물질을 제공한다 일상을 마치면 셀트로는 ADC 신약의 글로벌 라이센스 우선 협상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원만히 잘 연구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이제 레고캠 바이오 대해서 한번 체크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자고 익수다라는 이 기업의 두 건이나 기술주란 이 레고캠 바이오 라는 회사는 과연 어떤 회사인가 이 기업은 이제 두 가지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신약을 발굴하는 그런 플랫폼과 지금 이제 ADC 플랫폼 콘주 올이라 불리는 ADC 플랫폼을 이제 갖고 있는데요 1세대 ADC 한계를 극복한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이제 기술주를 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큰 제약에서는 이제 닿게다죠 콘주 올은 특정 부위에만 링커와 톡신이 결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특정 항원에서 둘 사이의 연결을 끊어서 약물이 원하는 곳에서만 방출되도록 만드는 링커 기술이다 혈중 안정성이 확보된 링커는 독성 물질을 암세포까지 안전하게 전달한다 이 플랫폼을 토대로 10여개 ADC 후보물질을 개발 중이다 이 중 중국 복성 제약이 헐투 양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일상 중인 LCB14의 개발 단계가 지금 가장 앞서 있고 지금 한 3분기 정도 예상되고 있어요 3분기 정도에 이거 이제 일상에 대한 중간 결과가 나올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조금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좀 여겨지고 있죠 그래서 이때까지 총 한 2조원 규모의 기술주를 이뤄냈는데요 ADC 기술로는 이렇게 이렇게 이제 4건을 이제 냈고요 금액은 푸싱 제약 208억 그리고 이제 중국 지역에만 국한된 거기 때문에 좀 작은 거죠 그리고 이제 밀레니엄 파마 쪽으로 4,500억 세계 타겟팅에서 다케다 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셀트로원이 지분 투자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영국의 익수다라는 회사가 작년 4월과 5월에 각각 4,900억대 그리고 2,700억대 이제 기술을 이제 수출했고요 이제 세 가지 티켓 타겟에 대해서 4,900억 CD19 ADC에 대해서 2,784억 이렇게 2건을 이제 달성했고요 합성 신약에 대해서 이렇게 브릿지 바이오 그리고 중국 회사 녹십자 쪽으로 이렇게 또 기술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DC 플랫폼 관련된 기술제유 뭐 기술출 관련해 가지고 글로벌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이쪽에 대한 딜을 했죠 그래서 다이치키 상표랑 거의 뭐 6조 넘는 규모 두 번째 첫 번째가 이제 2019년도 이때죠 이때 공동개발 7조 원 넘는 규모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였던 이제 공동개발 계약을 이제 딜을 했고 익수다 쪽하고 레고캠이 이렇게 작년 4월 달에 4,000억대 그리고 닷게닷고 레고캠이 이렇게 2019년도 3월에 4,000억대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나머지 회사들 여기 보시면 쭉 있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딜 규모가 이제 작지 않다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아스트라제네카 다이치 상표가 공동개발한 파이프라인이 FDA에 가속 승인을 받았어요 2019년 12월에 그래서 이 ADC 기술에 대한 어떤 검증이 뭐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임상 이상 결과를 기반으로 이제 승인이 이루어진 걸로 61%의 환자에게서 종양 축소가 관찰이 됐고 6%의 환자는 종양이 완전 제거되었다 그래서 엄청난 성과를 이상에서 내면서 가속 승인을 그냥 딱 받아 버리는 그런 결과를 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한 기대가치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뛰어난 임상 결과를 이제 내면서 가속 승인까지 받는 뭐 이런 ADC 플랫폼 신약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레고캠 바이오가 그 중에 하나다 시백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파이프라인을 늘려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체 약물 링커 이 세 가지를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길리어드라는 어떤 회사가 또 큰 회사죠 ADC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이뮤노메딕스 이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역시나 이제 딜이 이제 성공적으로 됐고 또 ADC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상당히 기대가치를 갖게 하죠 보시면 이제 인수 규모가 20조가 넘어요 그래서 가속 승인을 받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이런 어떤 규모의 딜 그리고 인수 금액이 이제 정해졌겠죠 그래서 이제 가속 승인 받은 삼중 음성 유방암 치료제 여기 이제 가장 예우가 안 좋다는 그런 유방암이잖아요 여기 보면 객관적 반윤률이 31% 와 압도적이네요 그리고 이제 무진행성 생존률 자체도 7.3개월 압도적이네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굉장한 어떤 압도적인 효능을 내다보니까 가속 승인을 받았고 ADC 관련된 이런 파이프라인이 확실히 항체하고 독성을 가진 약물하고 같이 결합시키니까 그 효능면에서는 진짜 거기까지만 잘 갈 수 있으면 암세포한테만 잘 가게만 만드는 그 링커에 대한 기술만 정말 잘 확보되면 야 이거 굉장히 엄청난 효능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이제 레고 캔바이오가 이제 기술 수출을 이렇게 많이 했지만 아직 이제 주가가 미진한 이유는 결국은 실제로 그거 사람한테 임상해가지고 안정성이든 뭐 효능이든 뭐가 나와줘야지 너희들 이 ADC 플랫폼이 진짜 가치가 확실히 있는지를 증명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기대는 받지만 그거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임상 올라오는 게 확인되어야 되고 그게 어찌됐든 어떤 데이터를 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안정성이든 효능이든 뭐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레고 캠의 어떤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뉴스 건에 대해서는 셀트로는 이제 큰 어떤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촌 규모도 크고 뭐 이런 어떤 ADC 관련된 기업과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이 부분이 뭐 2019년도에도 있었고 뭐 첫 번째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갑자기 기업가치를 불리는 그런 어떤 포인트는 아닌데 레고 캠은 그래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단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뭐 영향을 미칠지 까지는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영역이고 어쨌든 레고 캠 바이오에게는 긍정적인 어떤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뭐 루머 뒤에 뭐 밀려 있죠 상식적으로는 회복하는 게 맞는데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렇죠 최근에 수급이 들쑥날쑥이네요 외국인들은 좀 매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루머가 아닌 걸로 밝혀졌으면 되돌리는 게 상식적인 건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딱딱딱 뭐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시세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좀 흘러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각을 달리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이번에 나온 소식도 이제 좋은 소식이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이 기업의 이제 기업 가치나 그런 부분들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투자 포인트는 임상에서 그게 이제 초기 단계 임상이든 어찌됐든 안정성이든 뭐 효능이든 어 어떤 보여줘야 된다 예 그게 이제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좋은 소식이 나온 거니까 한번 다뤄봤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셋 증권에서 나온 이제 4월 말에 나왔던 리포트인데요 그때 한번 체크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면 여기서 이제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 부분은 그 3년 연속 베스트 ADC 플랫폼 테크놀로지 이 상을 또 3년 연속으로 수상했다는 게 높은 기술력을 확인했다 볼 수 있고 하반기에 모멘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할 구간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예 임상 결과에 대한 발표 그리고 IND 신청 임상 들어가겠다 이 신청하는 부분이 하반기에 이제 연이어 있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3분기 쯤에 중국 복성제약에서 임상 중인 헐투 ADC 임상 1례 이상 중간 결과 발표 가능성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에는 아까 셀토린 이제 지분 투자한다는 고익수다 하고 또 셀스톤이라는 회사 이제 기술 이전했던 회사인데 후보물질이 이제 IND 신청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도 중요 포인트고요 또 이제 계속적으로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ADC 기술에 대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내 한 두세 건의 기술 이전 계약도 가능할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투자 포인트 또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